뭐야, 이게? 이거 뭐야, 이게? 우와, 이게 뭐야? 잠깐만, 이거 다 먹어야 돼요? 자, 점심 식사는 강릉 현지식 풀코스로 준비했습니다. 제철회부터 항아리 물회까지 모듬 해물 다 있으니까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분 왜 들어와 있는 거죠? 아니, VIP 경우. 일단 안 짜. 밥은 먹어야죠. 손글라스 꼈잖아. 이누야, 먼저 앉아봐. 제가요? 가위 가위 보 하시죠, 공평하게. 앉아, 빨리. 앉는 것도 위아래가 있는 거야, 빨리 앉아. 위아래가 있으니까 형님부터. 요즘에 그게 꼰대문화야, 앉아. 야, 잠깐만. 야, 음식을 앞에 두고도 이게 뭐야. 자, 머리를 쓰자. 근데 이거 우리 계획이 없는 건데. 그러네, 형 선택관광 끝났잖아요. 그래, 선택관광 끝났지. 앉아? 그냥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둘, 셋 하면 앉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아니, 끝났으니까 내가 먼저 앉을게. 동생이니까, 그렇지? 그래, 그래. 오, 앉아도 돼, 앉아도 돼. 자, 미역국 한 수 좀 먹어봐. 아, 형. 내가 먼저 앉았잖아. 자, 우리 해냈다. 일단은 밥 먹었다, 해냈다. 자, 손잡고. 밥 먹었다. 야, 밥 먹어! 잘 먹겠습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지? 아니, 언니, 뭐야? 뭐야, 뭐야, 안 먹어? 먹으라니까, 먹으라니까. 식사 안 하세요. 방만 해도 여기로 가고 계셔. 우리 그 정도로 안 주는 거야, 그냥 나가세요, 그냥. 얘누야, 너 새우튀김 좋아하지. 에이씨! 꺼냈어, 꺼냈어, 꺼냈어. 아, 형이 죽었잖아. 먹어. 먹어. 네가 이거 먹으면 돼, 이거 먹었지? 하나씩 먹자. 그럼 내가 회를 먹을게. 그래, 그렇게 하자. 아, 잘못 눌렀어요. 야, 이루야, 같이 하나씩 먹었어. 새우튀김 하나씩 먹어. 새우튀김은 괜찮아, 먹어도 돼. 먹어. 멋지게 먹는 거야? 아무나 찍어 먹어야겠다. 어, 뭐야, 새우도 있다, 크림새우. 조단 감장. 맛있다. 와, 이거 뭐야? 우럭이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우럭조림이래요, 우럭조림. 우럭, 우럭? 와. 형, 빨리 우럭. 빨리 우럭빵. 와, 이거 봐. 안 먹었잖아. 아, 이거 얘기를 해. 야, 먹자. 괜찮아, 이거. 네. 와. 어, 우럭콘과. 어, 우럭콘과. 이제 내가 회를 먹어볼게. 내가 그때 음식 나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 내가 회를 먹어볼게. 안 먹는데 그건 아니지. 회도 괜찮아. 형, 내가 봤을 때 이거 같아. 진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주셔도. 잘 먹겠습니다. 네, 편하게 드세요. 왜 이렇게 잘 주지? 와, 맛있어. 근데 뷰가 좋다. 뷰가 너무 좋지. 뷰가 좋고 다 좋은데, 두 분이 불편하네, 계속. 우리 형 어디다 버리고 왔어요? 우리 형 어딨어요? 우리 형 어딨어요? 우리 형 어딨어요? 아, 이 사람 진짜. 아, 왜 그러는 거야? 편하게 먹어요? 네. 이놈아, 회 먹어봐, 회. 회 먹었어요, 아까 형. 회 먹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뭐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 그냥 먹자. 괜찮아. 안 먹어, 안 먹어. 아, 물회 장난 아니다, 이거. 어, 형 물회 먹었어요? 안 먹는데? 장난 아니라며. 그러니까. 이거 100% 함정 있다. 이게, 이게 왜. 그게가 왜 이렇게 대접지에 나왔지? 그리고 우리 음식 다 먹었어요. 흘렸어. 물회가 너무 너무 먹고 싶은데 누가 비벼줄 사람이 있냐? 아니, 아니. 나 비빌 줄 몰라.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이놈아, 너 물에 잘 비비지? 그래요? 응. 위에 볼래 한 번? 위에 줄게. 아, 이제 음식 먹어도 된다니까. 아, 비비는 거 가지고 먹어. 우와, 진짜 시원하겠다. 가, 내가 갈게. 자,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아, 나 좀 슬프다. 왜? 국수가 동그랗게 내덩이 있었거든요? 응. 아, 내동이. 어디 가는 거예요, 저희? 그래도 오래 있었어, 정훈이 형. 이게 끌려갈 줄 몰랐지. 뼈를 버티고 또 원하시는 아메리카노 한 모금 드시고 갔으니까. 이놈이야. 네, 형. 너 먼저 퍼줘. 그릇에 덜장. 식사하세요. 야, 국자를 무슨 젓가락처럼 쓰는데. 감사합니다. 빨리 주문 한 번 마셔봐. 나도, 나도. 주문 한 번 마셔보라 하니까. 와, 형 진짜 너무하다. 아, 이거 챙겨줘도 뭐라 그러네? 아니, 음식은. 아니, 마치 마. 마치 마, 마치 마. 음식은 괜찮아, 먹어도. 진짜? 응. 아, 형 진짜 사람 못 믿어가지고. 사람 못 믿는 게 아니고 쫄아서 그래. 쫄아서 끌려가기 싫어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와. 뭐 없네, 오늘. 형. 물에 엄청 달다. 응. 물에. 잘 못하는 데는 시큼하거든, 계속. 맞아요, 맞아요. 달달하네. 그렇지. 아, 아저씨 그냥 먹으라고 좀 옆에서 잠깐. 아, 맞아요. 음식, 음식 다 먹어도 돼요. 너무 과하게 잘해주니까. 이렇게 진수성찬이 나오니까. 맛있겠다. 우와. 맛있다, 맛있다. 와. 아따, 맛있다. 와. 아, 맛있다.